자, 오늘 함께해 주실 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잘 지내셨습니다. 네, 요즘에 잘 지내시냐는 인사가 좀 무색하죠? 예, 저도 그래서 저희 회의를 많이 하니까, 잘 지내냐? 이제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 Trying to be fine.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있어 보인다. How are you? I'm trying to be fine. 그러면 나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좋네요. How are you? Trying to be fine. 아, 영어 공부 시간이 돼버렸네. 요즘엔 그게 정답 같아요. 잘 지내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진짜 그 주제네요.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건데. 요즘 시기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일상의 변화가 오고. 또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공포에 감염되는 것이 더 무섭다. 또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잘못되기 전에 굶어죽게 생겼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 지금 경제 불황에 대한 공포이고. 또 그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걱정,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또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직장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사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짜증나게 하는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걱정하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데리칸 얘기가 말하는 걱정, 스트레스, 극복법. 요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걱정, 스트레스, 극복법.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유독 주의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고민이나 걱정, 스트레스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걱정, 고민 없는데요. 할 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공동묘지에 가면 다 누워 계신 분들 외에는 아마 누구나 다 걱정, 스트레스가 다 있을 겁니다. 데일 카넥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에 제가 오늘 좀 기반을 두고 말씀드릴 텐데요. 단순히 직장 내 스트레스 유형, 거기에 대한 대처법, 이런 스킬 위주라기보다는 좀 근본적인 원칙들을 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데일 카네기 씨가 이제 걱정,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한 그 유래를 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네기 씨는 1912년도에 대중연설 강의로 본인의 교육사업을 시작했어요. 1912년이 어떤 해냐면 영화 타이타닉 기억나세요?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그 해가 1912년입니다. 그때 영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의상, 분위기 이런 거 좀 떠오르시죠.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대중연설에 대한 강연을 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왜 가끔 있는 스피치 학원, 웅변 학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잘 사람들 앞에 말해보시오 이런 웅변 기술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이걸 되게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좀 두려워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참 재미나게도 평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계가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피치도 잘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있어서도 되게 좀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를 키우는 또 자신감을 키우는 코스로 발전해 가는 단계에 1929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공황이 딱 터진 거죠. 대공황, 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엄청난 경기 불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로 내몰리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혼란 뭐 이상으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이 펼쳐졌죠. 다 생각해놨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펼쳐지고 나서 델 카네기 씨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전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미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은 경제 시스템의 붕괴만은 아니다. 미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은 용기와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강연이니 경제 시스템의 복구는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것은 용기와 희망을 다시 찾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가르쳐오던 강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면의 어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준비인가. 아니면 지나친 걱정과 스트레스로 오히려 나를 얽어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1929년 지나서 30년대 거쳐오면서 이제 이 강의들이 쭉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40년대쯤에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이라는 어떻게 걱정을 멈추고 삶을 시작할 것인가. 우리말로는 데일카넥이 행복론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그렇네요. 이제 고책을 이제 집필하게 되기예요. 거기에 30개로 정리된 걱정과 스트레스를 대체하는 원칙들을 본인이 이제 그 사례 위주로, 실제 사례 위주로 정리를 해놨어요. 저도 이 주제로 이제 제가 데일카넥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이 주제들로 이제 강의나 워크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 중에서 요즘에 좀 시의적절한 참으로 시의적절한 또는 뭐 직장인들에게 좀 더 적용이 용이할 만한 몇 가지 원칙들만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좀 이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너무 좋다. 그 뭐 지금과 좀 약간 상황이 연상, 비슷하게 연상되지 않나요? 남박으로는 경기 불황에. 너무 먹고 살 것이 걱정돼요. 근데 카넥이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2차 대전을 거치면서 2차 대전 그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서 사망한 숫자보다 미국에서 걱정으로 인한 그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걱정과 스트레스는 이것이 우리가 뭐 누구나 걱정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스트레스 있는 거 아니야? 뭐 한잔하고 풀어.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인 거죠.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방이 여러 개 있다면 왜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한 살인자가 있어요. 요즘에 또 얼마 전에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가 노출된 일이 있었는데 살인자와 다름없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가 하나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이 교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가족에서 소외되어서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됐으니 이 사람의 교화 프로그램으로 집에 아주 유아 성폭행 살인 아주 흉악범이에요. 여러 명을 죽인. 이런 살인마를 집에 한 달만 따뜻한 밥 먹이고 가족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 성격이 좋아질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데리고 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자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요. 절대 못 하겠죠. 저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방 한쪽에 살인마를 들여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게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도 못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방안에 살인자 비슷한 애를 넣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이걸 방안 쪽에 치워 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얘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걱정 스트레스를 완전히 내몰거나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안은. 적어도 이것을 다루는 원칙과 기술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스트레스 관리가 말이 쉽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하나씩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요즘에나 이게 걱정이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하는 거 한두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스트레스 없으세요? 저는 스트레스 정말 심해서. 그래요? 공황장애약이랑 신경안정제랑 수면유도제에다가 수면체까지 처방받아서 먹는 케이스인데. 그런 적도 있으셨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저는. 뭐가 걱정이에요? 단 한 번도 제 월급이 고정된 적이 없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고민은 늘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이게 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니까. 책임을 잘 져주고 싶은데 내 스스로도 내 미래를 모르니까. 그 가중된 거죠. 그 스트레스가. 경제적인 걱정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런 거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제 직업에 대한 어떤 제 스스로의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가치 수반되는 경제적인 고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그 불안이 없겠냐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더군다나 방송인으로 일하시면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형님 뭐 어떻습니까? 저는 저도 당연히 있지만 조금 다른 분야를 얘기하자면. 제 이상.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런 모습이고 싶어. 근데 현실에 제가 툭툭 나오는 행동들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 괴리감, 모순.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도 스스로 높은 어떤 윤리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바라는 모습과 현실 사이에.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우리는 그런 요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 또 관계에서도 많은 스트레스 볼 수 있죠. 다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직장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좀비 바이러스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직장에서도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미래라는 놈이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 경제, 돈. 이것들이 딱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만약에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심화된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 할까요? 이를테면 우리 태진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 수 있는 불면증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저는 탈모가 좀 걱정되긴 하던데. 약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저는 위장병도 많이 오거든요. 몸으로도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또 좀 특별한 특성은 없으세요? 혹시 누구는? 술. 아 그렇죠. 포금하게 되죠. 포금, 포금, 살. 이게 술로 기분 좋을 때 먹는 술이랑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도 몸에 아토피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심했다가 없어졌다가 심했다가 없어졌다가 반복이고. 네, 그렇죠. 조금 뭐 약간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걱정 스트레스 끝에 가장 극단적인 결과는 사실은 자살이죠. 그렇죠. 그것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 못 했을 때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결과도 있습니다. 직장인들 중에서도 직장 내 왕따라든지 과도한 어떤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진지한 주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원칙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어요. 경제적인 고통, 그다음에 불안, 미래에 대한 진로, 나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 이게 한쪽에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스트레스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예를 들어서 불면증, 탈모, 두근거림, 짜증, 원망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걸 부를 때 혹시 스트레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장난 상사가 스트레스예요. 내 미래 불안함이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답변을 하죠. 그런데 이 말 속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얘가 나에게 스트레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원인, 즉 자극이고 이게 결과잖아요. 그 사이에 이 결과 반응 양식을 결정하는 내 태도가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들은 사실 스트레스라고 부르면 안 되죠. 우리가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얘들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원인, 즉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어떤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내가 불안, 걱정이라는 반응을 선택하는 내 태도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이런 이유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진로의 불안함 이것들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1900년대 초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인간의 모든 존엄성들이 말살되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본인도 겪었고 쭉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본인의 저서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분명한 사람만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진짜 모든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자유가 다 박탈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의 자유가 뭐냐면 나를 그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요소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그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일 뿐이고 이것에 대한 반응 양식이 스트레스. 반응 양식이고 스트레스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 마음먹기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진로 자체가 스트레스라면 이건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복권회로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정말 늘 끊이지 않게 돈이 나오는 어떤 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거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직장상태가 스트레스다. 그 사람은 우리가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 반응 양식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조절하자는 거죠. 여기 이제 접근법이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는 꼭 나쁜 것인가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쪽 쪽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쭉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결과가 일면으로는 좋아져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와 긴장이 있어야만 그것을 준비하게 되죠. 시험 공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일정선을 넘어가버리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는 수준을 우리가 유스트레스라고 하고 유스플, 유익한 측면의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방송으로 오지만 방송 잘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좀 해야 좀 질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을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를 파괴하는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최소한의 이거 넘어간다 싶으면 우리가 조절을 해야 돼요. 이걸 조절해야 되는데 이제 부터는 데일 칸에게 행복론에 소개된 몇 가지 원칙들을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두 분에게도 혹시 도움될 만한 원칙이 있는지 한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챕터 1에 첫 번째 나오는 원칙이요. 30개 원칙 중에 첫 번째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라는 원칙입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 이게 대전제 조건이에요. 들어보시고 기미 좀 세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관리하라는데 기껏 하루를 열심히 살라고? 누가 그걸 모르나?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 공감되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라고 했냐면 데일 칸에게 씨가 이 하루를 어떻게 정했냐면 현재를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는 지금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순간에 있다. 태초로부터 이어져 영혼이 이어져온 과거의 무궁한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그 미래의 영혼한 시간이 유일하게 만나는 이 지점이 현재인 거죠. 과거의 영혼과 앞으로의 영혼이 만나는 지점이 지금의 현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영혼의 어디에도 살 수가 없어요. 과거의 영혼에도 살 수 없고 미래의 영혼한 시점에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살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에 충실히 하는 것이 여기서의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국의 사학자, 역사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 그렇게 인용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에 희미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명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모래시계를 연상하시면 돼요. 모래시계 이렇게 딱 보면 모래알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 모래시계처럼 뭉쳐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동시에 서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모래시계가 작동하지 않죠. 모래시계가 작동하는 원리는 한 번에 한 알씩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그 뭉쳐있는 것들이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내려오기 때문에 60분이 흘러가는 것이고 1분이 흘러가서 1분이나 60분이 흘러가서 또 뒤집으면 다시 떨어지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다음 날이 막 걱정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막 막연하고 두렵고 이러면 제 머릿속에 모래시계 그림을 딱 떠올려요. 내가 지금 엉켜있다. 한 번에 하나씩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와서 이걸 언제 다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방법은 하나씩 모래알이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는 게 대전제가 되는 원칙입니다. 미래가 아무리 두렵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회차에 있는 방송을 잘하는 것인 거죠. 미래가 아무리 걱정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멀리 있는 희미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노래가 갑자기 지금 이 순간. 근데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인 것이고 그리고도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재미난 게 두 번째로 이런 원칙이 있어요. 최악의 가능한 상황을 한 번 떠올려보아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너무 이렇게 비합리적인 걱정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뭔지 한 번 상상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최악의 상황이 과연 뭘까요? 만약에 방송이 잘못되면 피디님이 우리를 세워놓고 야구방망으로 때립니까? 어떤 게 최악의 상황이냐? 저는 그냥 방송 잘리는 게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 연계가 되는 순간이 최악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아직은 없었어요. 그러면 하던 방송에서 하차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으시죠? 가끔 가다가는.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방송국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직 중간에 제가 잘린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방송이 사라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적인 최악의 상황이죠. 그 방송이 없어져서 거기로 인한 수입이 없어지는 것. 상원님은 어떠세요?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계약 엇박으로 지고 그다음에 욕먹고 욕먹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욕먹어서 이 일을 접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직장생활에서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하기로 한 일이 완전 망했어요. 회의 시간에 뭘 자료 준비하기로 했는데 노출돼서는 안 될 자료가 노출됐다거나 카톡을 김부장 미친놈이라는데 김부장님한테 보냈다거나 뭔가 소름끼칠 만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밤에 잠이 안 오겠죠. 저도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나 어떤 복잡한 일이 있으면 전날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냐를 담백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제일 걱정 많을 때가 아주 걱정되고 어려운 강의를 해야 될 때도 걱정해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회사에서 저를 더 이상 안 부르겠죠. 설마 강사가 강의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계란을 던지거나 그러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하겠죠. 그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강의에 정말 걱정되면 그러면 이 방송이 없어진다고 치자. 더 이상 이 회사에서 강의가 의뢰가 안 온다고 치자. 그러면 이 회사는 내려야 될 수도 있다. 이 의뢰인간은 끊어질 수도 있다. 적어도 이 정도거든요. 직장생활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해고가 그렇게 빈번하진 않고 직장생활 스트레스에서 최악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가정했을 때는 욕먹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래 욕먹는 거다. 망신을 당하는 거다. 여기서 그래 이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마지막 단계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기서 그냥 수동적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오는 건데 여기 재미난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위장병 괴항이나 이런 걸 걸리면 죽었대요. 그 치료법이 발달하지가 않아요. 카네기 씨가 그 책을 쓸 때는 위괴항으로도 죽는 사람이 수두르게 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례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일종의 시안부를 선고받은 거예요. 몸무게가 80kg였는데 40kg대까지 빠지고 당신 죽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 원칙을 마음속에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 책의 상황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6개월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간동안 할 수 있는 걸 개선하자 그러면 자기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게 여행이었대요. 여행. 세계여행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워낙 소심한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사람 있어도 프로포즈도 못하고 하고 싶었던 게 있어도 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어차피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세계여행을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관을 짜서 가요. 왜냐하면 그 여행 중에도 자기는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관에 넣어서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 해서 이게 실제 사례가 거의 책이 나오는데 관을 짜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배에서는 왜 유람성 우리 타이타니코 이런 거보다 나오지만 파티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대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면서 그 배 안에서 6개월을 여행하고 안 죽고 돌아와서 그리고 또 몇 년을 더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러면 6개월 뒤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만 하고 살았으면 그 6개월 안에 죽었을 수도 있고 또는 살았더라도 걱정만 하면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 죽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애만 집중했더니 어차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최악의 상황 나는 이 방송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이 강의는 앞으로는 안 해. 나는 저 부장님한테 욕먹고 아니면 부서로 옮길 수 있어.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개선을 노력하는 거죠. 한 가지 정도만 더 할까요? 지금 보면은 한 가지 정도만 원칙을 더 소개해드리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의 종류는 되게 많지만 특히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받는 건데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부당한 어떤 취급을 받을 때 스트레스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이런 원칙이 나와요. 나에게 대한 부당한 비난은 종종 위장된 칭찬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부당하게 비난이 온다면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그런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욕을 먹어요. 그것은 위장된 칭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질투. 질투죠. 그러니까 죽은 개는 걷어차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존재이고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집에 몰티즈 강아지가 있습니다. 조그만 놈이. 망망망망 짖어요. 그런데 애가 보니까 막 욱 짖는 게 이게 무서워서 짖는 거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람은 나에 대한 비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면 그만큼 나는 뭔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라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선행이 대가를 받을 거라고 감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든가 또는 결정했으면 바로 실행해야 되는 것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기 싫은 모임이 있어요. 회식자리라든가 정말 거기 싫은 사람이 있거나 모임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 보는 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있는 게 그런데 가장 스트레스가 높을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가는 길, 가기 전 아니면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 상황 아니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가는 길이 제일 스트레스예요. 이때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가기 싫고 도살짝 끌려가는 그런데 경험은 많으시겠지만 막상 가서 자리에 앉는 순간 그냥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술도 먹고 그냥 기분도 맞춰주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진 않겠지만 가기 전보다는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 주는 일이 있으면 고민한다면 실행에 들어가는 순간 스트레스는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마치 제가 성경 얘기를 잠깐 인용하자면 종교가 있으신 분은 없으신 분은 성경에 보면 여우수아라는 여우수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강을 건너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게 게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강물이 있으니까 지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게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발을 넣어보자 그러고 이 얕은 강물에 발을 딱 디디니까 디디는 부분부터만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물론 성경 속에 있는 얘기니까 기적을 표현한 거니까 과학적 사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장면을 저는 많이 떠올리거든요. 가장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한 걸음 실행할 때마다 그 길이 열려요. 그래서 그걸 좀 떠올리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가 딱 첫 단계인 것 같아요. 샤워하기 직전이 진짜 가기 싫어. 귀찮고 진짜 가기 싫어. 샤워하면 머리 말리고 항상 그래요. 나오면 그냥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일상에 사소한 것도 그렇다니까요. 정말 스트레스 주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거 실행하는 순간 스트레스는 경감된다 라는 원칙을 한듯이 떠올려야 됩니다. 멋지다. 그거를 하시면 그 외에도 많은 원칙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대처한다면 이 불안의 시대에 또는 스트레스의 시대에 그래도 스스로에게 도움되는 한두 가지의 지침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스트레서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냐 안 되냐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리고 그 마음먹기에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고 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그런 마음먹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항상 약해지지 말고 지켜내가면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이게 저기 진료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승담료를 오늘 너무 도움되는 강의였고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또 한 말씀 정신 승리가 약간 조롱하는 쪽으로 쓰이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닌 것 같고 이게 사실 이겨내는 지혜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비난은 위장된 칭찬의 가능성이 있다. 거의 저는 오늘로써 평생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한 가지씩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을 도피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 우리는 늘 그 긴장 속에 살아요. 그렇지만 그 긴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한데 그 내딛을 때는 이제 그때그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보석 같은 주옥 같은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행아. 다음 주 봐요. 안녕. 안녕.